오륜교회가 지난달 진행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6개국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로 온라인 송출합니다. 일본어는 동시통역으로 영어와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는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기도회 관계자는 2021 다니엘 기도회에 해외 104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현지인들에게 기도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번역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니엘 기도회에서 모아진 사랑의 헌금은 해외 저개발국가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아이들의 수술비와 의료급여 소외계층 대상자들의 장기이식 수술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